네. 왜 그러세요? 춥죠? 춥죠? 너무 추워요. 빨리 들어가요. 오늘 술 좀 마셔도 되죠? 아, 그럼요. 건배. 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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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 처음이야. 사람 맘 하나 잡기가 정말 참 힘들죠. 금방 왔어요. 네. 금방 왔어요. 앞으로는 약속을 못 지킬 거면 하지 마세요. 네. 그럼요. 저, 제가 쓴 겁니다. 시입니다. 어? 시를 쓰세요? 야, 그 덤벼라이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아, 덤벼라이. 어, 오키야.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르지? 똑같다. 똑같아. 어떡하지? 서울에 언제까지 있어요? 몰라요. 지금은 모르겠어요. 뭐하냐 저기.♪ 그냥 또 가려고 뜨네요. 예 sperr 어ャル horas으로 бол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